광주천에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동구 용산동 동산타워 주변 광주천에 운영 중인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은 길이 60m, 폭 25m로 조성됐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도 상주하고 있습니다. 운영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암호의 원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운영되는데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